온종일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중앙고속도로 만종터널 부근에서 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원주 신림면 5번 국도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해 60대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50분쯤에는 평창 배제 정상에서 1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오전 8시 50분에는 영월 솔치터널에서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